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7년 4월 학평 나영 22번이 되겠습니다.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이번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. x-1분의 x-를 곱하기 x 더하기 5의 6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죠. 그랬더니 1을 먼저 집어넣어 보면 이 분모가 0으로 가고요. 분자도 이것 때문에 0으로 가네요. 그래서 지금처럼 0분의 0꼴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이 문제가 되는 공통인수를 뭐하고요? 약분하고요. 나머지 남는 것에서의 극한값만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따라서 우리 이거 약분했으니까 남는 건 x 더하기 5의 1만 보내면 아, 우리 만족하는 극한은 얼마다? 7이구나 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